안녕하세요. 숙수강숙입니다. 광교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맛집을 찾아서 엘리바에이 금수강산을 봤습니다. 1층에는 카페의 다나안이고요. 2층은 금수강산인데 메뉴 한번 보실까요? 윙크다. 공수강산 2층으로 올라갑니다. 공수강산 2층으로 올라갑니다. 매콤한 코다리찜 먹고 싶어서 잘 왔습니다. 코다리찜 먹고 싶어서 매콤한 코다리찜 먹고 싶어서 매콤하네요. 고기, 강황밥. 치자바도 돼요. 아 뜨거워? 오늘 좀 잘라야 되겠다 네 뜨거 뜨거 네 어 눈 봐! 눈이 왜 저래 스페어 Octavia 엔 Super 감사합니다.